또한 게임을 만들어버렸다 개빡치겠다 김 더러오라고 하는거야 아 깔았네 이쪽에다가 설계하면 안되겠다 눈치가 좋아 이제 애들이 왜 안들어와 얘네 돌아서올거임 이제 들어온다고? 자 이제 돌아와서 왔죠? 개꿀 개꿀 아이씨 씹을라 아 씹을라 그랬는데 맞아 벌었어 생각보다 빨리 썼네 어 이거는 이걸? 뭘 다 쏟아붓네 야래 야래 이걸 맞춰? 와드도 없는데 3레벨 찍고 좀 깝쳐야겠네 뭘 찍어봐 놀아 볼텨 놀아 볼텨 개빡치겠다 기분 더럽네 기분 더러우라고 하는거야 하느님 인사 흐하하하하 아니 그거는 알바지 어어 저봐 저번에 걸려서 죽는거였는데 저게 아사네 원래라면 죽는 핏인데 어 뭐야 야야 박스 터진다 아이 개놈아 나랑 노는 사이에 너희 원딜이 죽었는데 이제 6렙이다 흐흫 흐흫 아이고 박스가 꽤 아플텐데 살살 괴롭혀 볼까 너 임마 죽어 임마 흐흫 갱으로 데뷔이긴 하고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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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쿨감 빌드가 진짜 좋은게 뭐냐면은 방금전처럼 박스가 4개씩 유지가 되거든요 이러면은 상대가 갱으로 와도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해서 이즈도 섣불리 못 나오거든요 지금 저렇게 견제를 해놔서 눈치 보면서 저렇게 하나씩 못 볼잖아 눈치 보면서 저렇게 하나씩 못 볼잖아 맞추지 못하냐 친구야 으흐 으흐흐 박살 뒤에끼 진짜 하거든요 이게 리코 분신 같은 경우는 분신이 먼저 튀어나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애가 무조건 진짜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 2 3 3 3